어떤 느낌이냐면 한 30시간 끼고 있어도 왠지 안 아플 것 같은 느낌? 아즈라 실리콘 이어폰 정확한 모델면 ASE500 자 푸테테고 상대 올랜덤 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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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기항 2세트 가셨어요? 괜찮던가요? 근데 오늘 비 왔을텐데 부산에 비 오지 않았나요 암튼 다행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상대 때 프프죠 어 요걸로 핵 한번 쏴도 되겠네요 헤랍이 없어서 어 아 아 아 아 으 어? 벌써 사운드 립 안되는데? 아, 일꾼이 너무 많이 틀렸네 아이고 자, 일단 일꾼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테란이랑 같이 공격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혼자 이제 모아서 반동으로 가면 되는데 일단 우리팀 토스가 꾸이꾸를 잘 막았어요 제가 일단 나중에 한방 갈때 오토스는 지원은 못 오거든요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여기는 아마 오토로 좀 성가시기는 해도 저게 막 타격을 주거나 이러지 못했거든요 오케이 자, 열한시 쪽으로 가는 요 질럿 있죠? 이거 잡아먹어주고 바로 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적으로 갔는데 빠른 럴커다 그러면 게임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, 무난하게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, LCV 좀 살려 자, 3cm 럴커 및 하크 드랍 대비 해놓고요 자, 한 시실럿 다 끌어박았죠? 자, 구호 질럿 요거 막느라 피 다 빠져가지고 요거 입고 나오다가 이제 거의 죽을 운명이죠 자, 저거는 실질적으로 혼자 막아야되는거에요 자, 위에서 약간 내리꽂듯이 뭐야 뭐야 갑자기 헐 헬프를 안하고 열한시를 빌어버리네 자,구가 혼자 막을 수 있다 생각하나 자, 바로 핵준비 자, 메인대어 깨버리비요 깨버리비요 오! 마우스 자, 드론도 다 털어버렸고요 어 어? 어어 잠시만 잠시만요 자, 벙커 3개 깔아줍니다 스읍 어, 이거 핵감 안될 것 같은 좀 그런 기운이 좀 드네 자, 이제 테란디 튀세요 이거 안돼도 튀어요 그냥 서프리라도 하나 찍고 찍고 버텨 아 아 아 짝 아 아! 안 돼! 포트 2600개 정도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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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 간다 견적 한번 뽑아봅시다 일단 막을 것 같습니다 리버 나와서 자 그리고 뒷정리를 갖다가 해줘야 되거든요 뒷정리 좋아요 언덕 시야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좀 해주면서 파워 에이드 파워 에이드 파워 에이드 파워 에이드 파워 에이드 파워 에이드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딱 5대5정도인거 같아요 5대5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거 같습니다 물론 저희 착각일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일수도 있구요 자 그리고 이제 풀가스 탱크 고스트 조합으로 자 벙커를 안쪽에 지은이유는 혹시나 드랍같은게 떨어지면 약간 뒷정리용입니다 뒷정리용 어 저거 생각보다 좀 탄력이 좀 붙었는데 자 탱크 고스트 위로 좀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또 얘기 안하면 어씨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점사해가지고 잡아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그럼 또 잠사는 없어야되니까 아 자 자 피 컷! 수옷! 구 주먹! 나이스 호옷! 빡러 갔는데 빡러? 핵헬프 가야되겠는데 핵헬프 오! 우와! 나이스 호옷! 아 여기 떨어져 대박이겠다! 수옷! 아 근데 조금 더 빨리 개발했으면 더 장관이었겠다 장관이었겠다 수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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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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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 못하겠지요 맨니언 홀 아냐? 미탈 나올 것 같아 미탈 공격해 얘들아 미탈을 놓고 미탈이 미탈이 공격해 미탈이 공격해 공격해 미탈이 미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생님,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? 대기 좀 해줘. 대기 좀 해줘. 말틀 없는데? 대기 좀 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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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 sir, I read you. Yes sir, I read you. Reporters for duty. Roger that. Orders, captain. Orders for safety. Many to roll as a report. Orders, captain. I can't build it. I read you. 아, 굿! 아, 뭐야 리버가 왜 궁교를 안 해? 아, 좀부 달고 왔네. 아, 좀부 달고 왔네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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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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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상대 공격 보다 보다, 보다, 리이버가 좀 무서운데? 스플래시가. 아, 에, 에! 어, 어, 어. 이거 다 공격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뿐 캐리어가 와버리네 캐리어가 우리도 캐리어를 해? 게임이 산으로 가고 있구만 그렇게 리헤버가 좋겠네요 가뿐 캐리어 제가 볼 때 이 게임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아직까지 유리합니다 이거 자 저거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대 더 말아 말자스까 피케츄 터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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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? 오나씨 MP 업 하기 전에 깨졌었나보네 와우 우리 니 초지녀 으악! 그니까 소, 수호티엿 예측핵 야 좀 더 뒤로 빠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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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수호티엿 미안 미안합니다 자 일단 우리 팀 거고 뭐고 일단은 이렇게 바로 다 꺼내는거죠 그냥 이렇게 나이스 헛 뭐야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총더요? elliot elliot 초란 herman frames 그 이유로 지방 피카츄야 나이스 나이스 피카소 좋아요 아주 즐겹했습니다